어떻게 아프니까? 어떻게 아프기 위한 새로운 일본어? 어떻게 아프기 위한 한국어? 아프기 위한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에 그 사람이 투하하고 싶은데 반드시 아프기 위한 한국어로 해야 됩니까? 한국어로?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까? 반드시 아프기 위한 한국어로만 해야 됩니까? 아.. 아니다 한국어랍을 모르는 경우에 한국말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국말로 하나님께 도와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알라라고 하는게 더 좋고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야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 기도문은 한국말로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암 엘 아프달 월 앙선 아시체 아니야되어 배에 알라딜 와이다 필과 안워준 화나 앞둘 쉐 그래서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아 꼬랑가 슨마 하디스에 있는 그런 구절을 하는게 가장 좋다